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 손영종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 손영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현대천문학이 주고 있는 과학적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주에 대한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지적 자산이 풍성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우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강의를 통해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